안녕하세요. 2024년도 국가직 한국사 해설을 하겠는데 사실 시험이 끝난 지는 거의 2주일이 됐죠. 2주일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해설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문제와 정답들이 다 공개되어 있고 해설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간략하게 자세하게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트렌드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했죠. 그런 것에 초점을 둬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직의 난이도, 올해 국가직의 난이도는 합니다. 쉬웠다.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국가직의 공원 한국사가 쉬워요. 쉽기 때문에 난이도도 하였고 난이도도 하였고 그리고 예상 가능한 주제들이 나왔다. 그래서 20문제가 있으면 거의 한 18개 정도는 나올 만했다. 그래도 한 두 개 정도는 흔들어야겠죠. 두 개 정도는 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그래도 한 90점 이상은 맞아줘야 여러분들이 점수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수험생들이 실수를 해요. 실수. 여기에서 꼭 실수하죠. 맞출만한 것들에서 실수해가지고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2023년도에 국가직 해설했던 걸 제가 혼자 또 봤어요. 동영상 봤는데 제가 한 말이 계속 실수하지 말아라.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맞출 것들을 실수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고 예를 들면 두 개는 좀 감각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풀어서 하나 맞추면 95점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부가 더 돼 있다면 다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좀 평이한 문제였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잘 돼 있다면 100점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이랬으니까 지방직도 실 겁니다. 지방직도 원래 기본적으로 국가직보다 문제가 쉬우니까 지방직도 쉬울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방직은 거의 15년 동안 어렵게 나온 적이 단 한 번 있었고 딱 한 번 있었고 한 14번은 다 쉬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직은 국가직에 비해서 더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문제, 20문제 거의 다가 눈에 익숙한 주제들이 나올 것이고 실수 싸움이 될 겁니다. 누가 실수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 싸움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간략히 보죠. 1번. 가야지, 가야. 가야. 그래서 가야는 쌤이 최근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가야 고분군이 등재됐다. 그래서 가야사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했는데 딱 1번에 나왔네요. 그래서 미주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5세기 후반에 가야 주도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러면 대가야죠. 가야는 원래 금강가야. 금강가야가 가야를 주도하다가 광개토대왕이죠. 광개토대왕이 신라구원전 하면서 외화 손잡고 있었던 금강가야도 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강가야가 약해지고 가야의 주도권이 5세기 때 대가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묻는 거지. 5세기 후반, 이 나라. 대가야 묻고 있다. 그래서 대가야는 원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5세기 때 전라갔다. 5세기 때 전라가서 이들이 전라도에 진출했다. 이게 이제 전정권 때 나왔었죠. 이게 전라도에 진출했다.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2번 답은 1번이죠. 대가야가 진흥왕한테 망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쉽게 1번. 562년이죠. 562년. 신라 진흥왕의 부대. 사다함. 이사부에서 대가야가 멸망당했죠. 그래서 쉬운 문제였죠. 2번은 백제 성왕이다. 남부역. 백제 성왕. 3번은 달의 선왕이죠. 발의 선왕. 4번은 고고려 장수왕이죠. 평양천도. 그래서 주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2번. 고려시대의 경제상황 묻고 있다. 그럼 대개 이제 다른 시대랑 바깥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려시대의 경제상황 하면 맨날 정답되는 게 두 개 아니겠어요. 화폐. 화폐랑 관영상점이죠. 맨날 둘이 답이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도 맨날 둘 위주로 강조했었는데 바로 답이 2번이다. 고려 성정 때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 권원중보가 발행됐죠. 성정 때. 그런데 고려가 농업중심의 자급자적 경제체제이니까 화폐를 발행했지만 잘 안 쓰이잖아. 그 내용이 답이 되죠. 논리 이용이 못했다. 탑 2번. 진대법은 어때요. 진대법은 작년 국가직 정답이었죠. 작년 국가직 정답이 진대법이었잖아. 고구려 고국천왕. 고구려 고국천왕. 그리고 3번. 덕대는 조선후기죠. 덕대. 조선후기. 그래서 광산운영방식에서 자본주의 모습이 등장했다. 조선후기. 4번. 농사직설은 세종대죠. 세종대. 세종대.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직이 원래 경제사를 좀 냅니다. 그래서 얘도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지금 경제 안 좋아요. 그런데 국가직은 그래도 경제를 좀 냅니다. 그런데 쉽게 냈죠. 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조선이라는 땅덩이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형세가 반드시 다툼을 불러 이뤄올 것이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의 형세도 위급해진다. 따라서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산될 것이다. 중략.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 나왔다. 이게 뭐죠?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자? 조선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방아책이죠. 방아책. 조선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아라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친중국. 친중국. 결리본. 결리본. 연미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준원.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인데 이게 유포되자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반발했죠? 이만선. 이만선. 이만선에 영남만인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선 책략이 나온다면 영남만인소가 답이 될 확률이 없죠. 볼까요? 그래서 방아책. 조선 책략. 러시아를 막을 책략은 친중국. 결리본. 연미방해라. 그래서 답은 3번. 이만선 등 영남 유생들이 반발했죠? 영남만인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상황이 어때요? 러시아가 막 남하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남하하면서 크림반도 먹고 우크라이나 막 먹으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남하하니까 우크라이나랑 미국이랑 서유럽 세력이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옛날에도 있었다. 이게. 그래서 이때도 19세기에 러시아가 남하하니까 방아책으로 친중국 결리본 연미방이 나왔다. 그렇지만 거기에 반발한 상소.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만선의 영남만인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얘는 작년인가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친 상황 때문에 조선 칭략을 내야 돼.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러우 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놈들이 옛날부터 깡패고 나쁜 놈들이야. 맨날 남하하면서 다른 나라를 치고 이민족을 공족하고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때요? 러시아 맡겠다고 나중에 그 전에 러우일 전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놈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3번. 4번. 가해에 들어갈 말로 오른 것은 정부의 개화정책이 수진되면서 90군인 나왔다. 90군이라면 항상 이모군란 아니겠습니까? 이모군란. 그래서 80년대 민시정권이 개화정책하면서 신식군대인 별기군 만들었잖아요. 여기 반발한 게 90군인들과 도시 하층민들이 반발했다. 이게 이모군란이죠. 그래서 90군인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지만 이모군란은 청이죠. 청. 청나라가 진압했죠.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진압했고. 즉 이모군란은 청에 의해서 진압되고 청의 내정간섭이 막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한테 일방적으로 내려진 문서가 있죠. 조청상민수류무역장정. 샘이 나온다고 엄청 노래 불렀잖아 이거. 그렇죠? 조청상민수류무역장정 나올 것이다. 노래 불렀잖아 이거.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내정간섭하는 사이에 청나라 상인들한테 특혜를 주는 조약이 체결됐다. 예죠. 예. 그리고 이제 예에서는 조선을 청의 속국이라 표현했죠. 표현했고 청상인들의 내지통상권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우리 막 안기법까지 같이 했잖아. 샘이 막 여기에서 또 막 기억이 있어요.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조약 이모재조다. 그래서 우리 같이 소리쳤잖아. 기억나죠? 이모재조 소리쳤잖아. 그렇죠? 아마 시험 전주일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민수류무역장정이 체결됐다가 되겠습니다. 얘도 뭐 이제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실 상황이랑도 연결되잖아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잖아. 경제가 왜 안 좋아요? 중국이 우리 기업들 다 쫓아냈잖아. 알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있었던 삼성전자, 현대전자 다 쫓아냈잖아.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 갔잖아. 다. 미국으로 다 이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랑 연결돼서 이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때 조선도 중국 애들이 경제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 경제를 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중국에서 삼성전자가 잘 나갔잖아. 삼성전자 핸드폰이 중국에서 원래 한 40인가? 30인가 40%로 잘 나갔어요. 점유율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중국에서? 0.1%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시진핑이 탄압했잖아. 탄압해서 완전 죽었잖아. 삼성이. 그래서 이제 인도가죠. 인도. 인도에서 팔고. 미국에서 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현대 알죠. 현대. 현대차도 원래 잘 팔았잖아. 현대차도. 잘 팔았는데 지금 현대차 안 팔리고 있죠? 망했잖아. 이렇게 중국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죠? 중국의 핸드폰 알죠? 핸드폰들이랑 중국 차들이 다 차지하게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 기업들을 약화시킨 거잖아. 그게 바로 이제 이게 비슷한 거야. 이게. 조총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게. 대신 나올 것 같다 했죠? 이모 제조. 이모 제조. 5번. 위아도 해군. 원래 위아도 해군은 안 내잖아요. 안 내는데 우리 영화 최근에 가장 이슈 있는 영화가 뭐였죠? 서울의 범. 쿠테타. 쿠테타. 그래서 전두환이 쿠테타 일으킨 거. 12, 12 쿠테타가 있었다. 그래서 쿠테타가 좀 이슈가 있으니까 쿠테타와 관련된 거 낼 수 있다. 그래서 위아도 해군 선생님이 문제 냈었죠. 여러분들. 이게 출제가 됐네. 이게. 위아도 해군이. 그래서 위아도 해군은 우왕 때잖아요. 우왕 때. 우왕 때. 최형이죠. 최형. 최형과 우왕이 누구 제거하려고. 이성계 제거하려고. 이성계를 어디에 보냈어요? 요동정보에 보냈잖아. 요동정보에. 그런데 이성계가 요동정보에 반발해서 군대를 돌린 게 위아도 해군 아니겠습니까? 우왕 때죠. 그러면서 이제 우왕 폐의하고 최형도 죽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왕 때. 우왕 때. 그래서 위아도 해군 이웃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봐볼까요? 그럼 이제 위아도 해군은 우왕이 끝나는 거잖아. 이게. 우왕이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우왕 때가 답이 될 확률이 있겠지. 우왕 때가. 이렇게. 답은 4번. 황산됐죠. 그래서 우왕 때 외구들이 많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외구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대표적인 외구와 싸움이 이성계 장군의 황산대첩 아니겠습니까? 남원 운봉에서 외구를 깼잖아요. 그래서 이성계 장군이 고려를 구한 구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게 황산대첩이죠. 황산대첩. 그래서 이성계가 막 나라의 영웅이 되고 인기가 있으니까 어때요? 제거하려 하겠죠. 제거.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집권자는 어때요? 자기 라이벌들을 깜빵에 쳐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알죠. 여러분들. 자꾸 깜빵 보내고 죽이려고 하잖아. 지금도 권력자가. 이때도 그런 거야. 이성계가 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러자 이성계가 쿠테타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거야. 지금도. 그래서 답은 4번. 1번. 과전법은 1391. 공양왕 때죠. 공양왕 때. 뒤죠. 정몽주 죽은 건 1392. 공양왕 때죠. 공양왕 때. 한양으로 도읍 천도했다. 1394. 이거 조선 태조 이성계 때지. 태조 이성계 때. 그리고 얘가 연도는 쌤도 잘 모르겠다. 얘가 제일 빠르겠지. 이성계가 이제 영웅이 됐으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이성계가 쿠테타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도 어때. 만약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고 국힘이 이겼어 봐. 바로 누가 깜빵 가요. 이재명 씨가 바로 깜빵 갔겠지. 그런데 지금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지고. 살아나가 가지고 이제 윤대. 아니다. 무슨 말 안 해도 알죠 여러분들. 반격으로 이제 지금 현 정권이 이제 무너질 확률이 높아지게 된 거지. 이게. 이런 게 다 이런 거야. 이게. 그래서 항상 권력자들. 최고 권력자들은 자기 라이벌드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게 권력의 속성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런 게 아닌 거야. 이게. 원래 그런 거야. 정치 권력이란 게 이게. 미국에서도 어때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뭐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맨날 트럼프 죽이려고 하잖아.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답 4번. 원래 안 나오는 건데. 갑자기 출제가 됐습니다. 6번. 다음 논서를 작성한 인물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날을 운오라. 여기 나왔다. 시일야 방송 대곡 나왔다. 자. 이 지문에 답이 들어가 있네요. 누가 썼죠. 장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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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연이 일사주약에 책을 대자. 일사주약에 반발해가지고 시일야 방송 대곡이란 논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신문. 황성신문에 게재되잖아. 그렇죠. 장지연. 한문 못 읽나. 한문 못 읽어. 여러분들. 읽으면 푸잖아. 시일야 방송 대곡. 장지연. 뽕나오느라. 천하만사가 예측하기를 어려운 것도 많지만 천만 뜻의 5개 조니까. 이게 일사주약이다. 일사주약은 5개 조약이에요. 일사주약은 5개입니다. 어떻게 제출됐는가. 이 조건은 비단 우리 한국 문화와 동양의 3국이 분열할 조짐을 점차 만들어낼 것이니. 이토. 일사주약은 이토 1호 부미가 강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토가 강요해가지고 체결된 일사 5주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사주약으로 지금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망할 위기니까. 장지연이 시일야 방송 대곡이란 논서를 써서 황성신문에 기재했죠. 그런데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줄필인 건 모르지. 모르지만 그래도 연결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답 4번. 그런데 이게 일사주약이니까. 일사주약은 1905년도에 책을 냈잖아요. 그런데 한성순부는 이게 언제 나왔어요. 1883년도니까 한참 전이고. 한국통사는 박은식이죠. 박은식. 박은식과 관련이었고. 독사신러는 신채오죠. 신채오. 신채오랑 박은식은 좀 일제강점기 때 많이 활약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지금은 일제강점 전환이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4번. 주필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지연.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 대곡을 게재했다. 그런데 왜 황성신문에 게재했겠어요. 장지연이 주필이니까 게재했겠지. 장지연이.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도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뭐야. 일사늑약. 일제가 우리 주권을 빼앗아간다. 그 중심이 일사늑약이 있고 항상 일사늑약 이유를 잘 묻잖아요. 이유. 이유를 잘 묻는데 항상 정답이 된 게 뭐죠. 고정이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보내서 저항했다. 이게 정답이 잘 되잖아. 그런데 그걸 답을 안 하고 이제 황성신문에 논설을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사늑약 이유를 물어봤다. 저항이 저항. 이것도 뭐 풀 수 있는 문제겠고. 7번. 미주친 왕의 재기관 편찬된 서적 묻고 있습니다. 왕이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이니까 성정이죠. 성정. 바로 나왔다. 성정 때 편찬된 책 묻고 있죠. 3번.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성정 때 편찬된 책의 공통점은 동자나 국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 기억나세요. 동국통감. 기억나죠.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동문선. 기억나세요. 3번. 성정 때 서거정이 편찬한 입문지리지죠. 1번은 대전통편은 정조. 동사강목은 영조. 호민정은 운회이기 영조때인가. 중요하지 않고. 3번. 선생님 조차에 좀 모르겠어요. 어려움 3번. 3번. 어려움 3번. 혹시 어려움 3번. 찍을 때 몇 번? 3번 찍으세요 여러분들.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3번 가십시오. 무조건. 3번. 그래서 성정 때 편찬된 책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편찬된 책들은 어느 왕때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8번. 밀추신 반란 묻고 있다. 설명으로 옳은고만을 고른 것은 웅천주도 김원창의 반란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원창의 반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김원창의 반란은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원래 중대는 무혈계죠. 무혈계. 무혈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있었는데 신라하대죠. 하대. 신라하대를 연기한 선도광이에요. 선도광. 선도광이 뇌물계잖아요. 뇌물계. 그래서 신라하대는 뇌물계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도광이 죽을 때쯤 왕위를 두고 원성왕과 김주원이 대립했어요. 그런데 원성왕이 뇌물계고 김주원이 무혈계였어요. 무혈계. 그런데 원성왕이 승리해서 왕이 됐던 거죠. 김주원이 낙향에. 김주원이 권력투쟁에서 패배해서 낙향한 거예요. 낙향해서 이 양반이 강릉으로 강릉. 강이 가서 이 양반이 호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주원의 후손들은 불만이 있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왕이 못됐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김원창. 김원창. 그래서 김원창이 헌덕왕 때. 헌덕왕 때. 아버지가 왕이 못됐잖아요. 거기에 불만을 품고 발라넣힌 게 김원창이 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파싸움이죠. 개파싸움. 그래서 왕이라는 권력을 찾아오기 위해서 뇌물계와 무력계가 개파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막 우리 총선 때 개파싸움이 있었죠. 친문계랑. 친명계가 엄청 쌓았잖아. 그래서 이거를 투영한 것 같아요. 쌤 생각인데. 그래서 쌤이 분명히 그때 인식은 했어. 개파싸움 있는데. 개파싸움 하나 낼 것 같은데. 그래서 쌤이 책 찾아보다가 김원창 봤어요. 제가. 그런데 문제는 안 냈어. 문제는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버렸네요. 이걸. 이걸 출시했어요. 대표적인 개파싸움입니다. 그래서 김원창이 웅천주도독. 공주도독이었어요. 발라넣혀서 이 양반이 나락가지 세운 거야. 나락가지 세웠다. 그래서 지문 보시면 니은에 있죠. 국호가 장안. 국호가 장안. 연호가 경훈이 되는 거죠. 나락가지 세웠다. 그래서 니은 맞죠. 김원창이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훈이랬고. 주동자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하자. 여기 대한 불만이었다. 맞죠.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답은 3번. 선생님 좀 어려웠습니다. 3번. 3번이죠. 어려움은 3번. 모르겠습니다. 그냥 3번으로 가세요. 쌤 믿고. 확률상 3번의 확률이 높아요. 3번. 기억. 천민이 중심이 된 신분해방운동은 만족이죠.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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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무혈왕의 직계가 단절되고 뇌물왕계가 다시 왕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틀렸죠. 김원창의 나는 실패했잖아. 실패하니까 계속 뇌물계가 왕위를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내용이 틀렸죠. 틀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때죠. 김원창의 난의 내용을 물어본 거지. 내용을. 그렇죠.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기억은 확실히 아니잖아. 이게. 그럼 기억 제끼봐. 기억. 기억 제끼면 3, 4번 중 하나가 있으니까. 3, 4번. 보니까 디귿 공통점이죠. 디귿 공통점. 그러면 니은과 리일 중에 골라야겠죠. 어렵다. 모르죠. 알면 풀고 모르면 3번 해야지. 이해되겠죠. 소거해서 푼다면 3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원래 이렇게까지 잘 안 내. 안 내는데. 역시 최근 쌤이 항상 분석해져요. 최근 트렌드에 맞는 문제 나온다. 개파 싸움 때문에 이거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언제만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10년 만에 나왔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출제가 원래 안 돼. 이게. 답 3번. 그래서 쌤이 맨날 수업시간에 정치 얘기하는 이유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다 연동이 되는 거야.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9번. 다음 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보니까 그러면 넷 중에 제일 늦은 게 답이겠다. 그렇죠. 이유니까. 한번 볼까. 삼전도비는 언제요. 삼전도비는 병자오란. 병자오란. 병자오란 때 조선이 항복하잖아요. 인조가 삼전도에 굴복하잖아요. 병자오란 이외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괄회는 언제죠. 인조반정 직후죠. 인조반정 직후에 반정 최대 공신이었던 이괄회 반란을 켜서 나중에 정묘호란 변경되죠. 인조가 강화도에 피랑 갔던 건 정묘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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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수가 연골장성에 창전했다. 정묘호란. 정묘호란. 그래서 2번은 정묘호란 배경. 3, 4번은 정묘호란 내용이죠. 그럼 답은 1번. 병자오란.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얘도 쌤이 문제에 어마어마하게 됐죠. 엄청나고 무조건 나온다고 노래 불렀잖아. 그래서 병자오란이 대세이다. 대세. 대세. 그래서 병자오란은 왜 패배했다. 빤스런 제대로 못했잖아. 빤스런 제대로 못해가지고 남한산성에 골이 됐다가 패배해가지고 치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욕 먹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삼전도비잖아. 삼전도비. 그래서 1639년도에 당시 병자오란 때 청나라 황제인 청태종. 청태종. 청태종의 공을 높이는 비석을 세우게 되는 거죠. 여기가 답. 사료는 이제 서봉이 칸이죠.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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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의 글을 받으러 돌아왔다. 그 글에는 대천국이니까 청나라죠. 청나라를 황제로 표현하고 있죠. 조선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알린다. 짐이 이번에 정보라로 온 것은. 지금 청나라 태종이 직접 정보라로 왔죠. 이거는 병자오란이죠. 정묘오란 때는 청이 아니라 후금이잖아요. 후금. 정묘는 후금이 쳐들어왔고 병자는 청이 쳐들어왔죠. 청나라 황제. 청태종이 직접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래 죽이기를 좋아하고 얻기를 탐해서가 아니라 원래는 늘 서로 화친하라고 했다. 그런데 그대 나라가 군신관계를 거절했다는 거야. 인조가 군신관계를 거절하니깐 병자오란을 익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태종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운 게 삼전도비가 되겠습니다. 청태종 송덕비. 우리 지방지 또 낼 수 있죠. 대세 중 대세 안에 계세요. 조선시대. 정치사의 대세.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죠. 빤스런 잘해라. 못하면 무너지는 거고. 잘하면 어때요.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번. 가하라를 시기순으로 파르기에 나열한 것은. 이건 우리 전시대 역사에서 군사제도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현 대통령이 국방력, 군대에 관심 많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얘기 많이 했죠. 현 대통령이 군사력에 관심 많다. 보니까 이거를 순서문제로 냈던 것 같아. 그래서 전시대 군사제도죠. 군사제도 순서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도 창의군 이거는 정미의병 때죠. 1907년도 정미의병 때. 그리고 지방군 집정은 통일신라. 통신. 장용령은 정조 때. 이군육인은 고려시대 때. 그러면 나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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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지. 2번. 2번. 이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내요. 이렇게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군사대도만을 순서문제로 낸 적이 거의 없어. 그런데 이제 현 정권에서 이렇게 군사정책이 있죠. 관심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이거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순서문제. 현 정부랑 좀 맞는 문제였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문제까지 냈어요. 무기들 문제. 무기. 무기들 문제 낸 거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신기전 이런 것까지 냈잖아요. 신기전 내고. 비격 진천 내. 이런 것까지 냈잖아. 무기사. 군대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좀 쉽게 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총선 끝났잖아요. 끝나고 지금은 좀 조용한데 이제 한 1, 2주 지나면 또 뭐 사건들이 막 벌어지겠죠. 그럼 선생님이 거기 대응해가지고 또 문제를 낼 겁니다. 트렌드에 맞게 얘기해. 우리 국사가 그래. 자 10일. 미추친 이 회의 위에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면 어때요. 넷 중에 제일 빠른 게 답이잖아. 사료 안 읽어도. 이제 여러분들 쌤 수업 쌤이 문제 풀이할 때 다르게 해주잖아. 그럼 안 읽어도 돼요. 50총선고 48년. 50총선. 자화합작진원칙. 46년 10월. 건존이 결성. 45년 8월 15일. 반민특위. 48년 10월이죠.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빠른 게 얘 아니야. 건존이 답 3번. 3번. 이렇게 빨리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료 볼 필요도 없잖아요. 제일 빠른 게 답입니다. 46년 10월. 이 답. 그리고 얘는 어때요. 쌤이 모의고사 때 똑같이 문제 냈습니다. 똑같이. 사료가 모스크바 삼상회담이죠. 사료가. 미영소 3국의 외상들이 모여서 회의했다. 한국 문제를 결정했다.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상회담이죠. 그래서 이 저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답이다 해서 똑같은 문제 냈습니다. 보니까 쌤이 우리 1, 2월 달에 했던 단원별 문제 풀 있잖아요. 단원별 문제 풀일 때는 거의 다 정리했잖아요. 거의 다. 거기에서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1, 2월 달에 문제 풀었던 단원별 문제 풀이 문제 안 버렸죠.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거 한번 따로 봐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3, 4월 달에 국가직 동영 모의고사잖아. 그런데 동영 모의고사 할 때는 좀 모든 주제를 다 다루진 않습니다. 그렇죠. 낳을 법한 것들만 되잖아. 그런데 이제 1, 2월 달에 단원별 문제 풀일 때는 다 다루잖아요. 다. 그래서 1, 2월 달 문제들이 적중이 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걔네들 좀 더 다음 보세요.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답은 3번. 12. 미주진 가람이다. 옳은 것은 우리 왕국께서는 좌평. 사택적덕. 또는 샘은 이 사택적덕 나오자마자 이거 뭐죠? 미륵사지 석탑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을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서 어때요? 살이 봉황기가 나왔고 봉황기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 미륵사를 갖다가 무왕의 왕후인 사택적덕의 딸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뭐야 미륵사 찬건 기록이 쭉 나와 있죠. 왕후가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살이를 받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대양폐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라고. 그러니까 이 사찰을 만들어가지고 사찰을 만들어가지고 당시 왕이죠. 왕이 건강하고 왕이 더 오래 살기를 기원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람이 어딨냐 가람. 가람이 어딨지 가람이. 여기 있다 가람. 가람이 사찰 사찰. 이 사찰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찰은 미륵사죠 미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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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미륵사는 뭐로 유명합니까? 미륵사지 석탑이죠.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석탑은 대장이죠. 고대 예술품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즉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죠. 현존 최고. 현존 최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석탑이잖아요 얘가. 석탑이고 얘가 이제 목탑.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죠. 그래서 목조형 석탑. 얘를 목조형 석탑이라 하죠. 얘가 고대의 슬픔 대장이죠. 대장. 얘를 답으로 했다. 1번. 1번. 목탑 양식을 간직한 석탑이다. 그래서 대장을 좀 더 어때요. 좀 친 거 아니겠습니까? 사료도 던져주고 내용도 좀 내용적으로 물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트렌드 보죠. 이렇게 예술품 좋아한다. 그래서 사찰 건축물. 탑. 불상. 이런 거 엄청 내고 있죠. 그렇죠? 조선시대도 그렇고 이렇게. 그래서 지방직도 그럴까. 지방직도 또 나올 겁니다. 2번은 뭐예요? 2번은 작년 국가직에 나왔죠. 경천사 10층 석탑. 대리석. 대리석. 3번은 뭐. 낭의 화상비. 의미 없고. 낭의 화상비. 4번은 모호전 석탑이죠. 돌을 벽돌망으로 쌓은 모호전 석탑은. 분항사 모호전 석탑이죠. 분항사. 선동량 때 만들어진 분항사 모호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대장이죠. 대장. 대장을 답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지방직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럼 이제 대장 냈으니까. 부대장 낼 수 있겠죠. 부대장이 뭐랬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아니겠습니까. 걔는 또 역사적인 의미도 있잖아. 걔는 평제탑이라 하죠. 평제탑. 아시오. 평제탑. 그건 쌤이 이제 모의고사 때 낼게. 모의고사 때 내겠습니다. 대장 냈다. 대장. 답 1번. 13. 세종. 현 대통령이 그렇게 막 세종대왕은 아니잖아. 그렇죠. 뭔가 좀 강력한 군주를 낼 것 같다 해서 쌤이 모의고사 때 세조 한 번 냈어요. 세조 냈습니다. 그래서 세조가 강력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잖아요. 세조가. 그래서 세조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병협파는 태종이에요. 태종. 태종. 집현전 폐지 맞죠. 세조가 이제 수양대군 시절에 쿠데타를 켜가지고 단종을 피하고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현전 학사들이 반발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사육신안. 사육신안이겠습니까. 그래서 세조가 집현전 폐지했지. 그리고 세조는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고 완성은 성종이죠. 성종. 성종. 그리고 이제 세조가 왕권을 강화하려고 육조 집계제했죠. 육조 집계제는 태종과 세조가 했죠. 그래서 봤죠. 그러면 이제 니은니을. 답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현 정권과 좀 이렇게 연동이 되는 왕을 물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래는 세종대왕. 전 정권 때는 세종대왕을 좋아해요. 세종대왕을. 약간 문 대통령이 약간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좀 이미지가 좀 문치하려고 하고 좀 좋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이게 세종을 했었죠. 그런데 현 대통령은 약간 세조나 태종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출제했다고 보면 돼요. 14. 까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임시정부도 100%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국가직에서 임시정부 하면 맨날 국민대표대회 알죠. 국민대표대회 맨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국민대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임시정부 이제 전반적인 순서 문제를 냈습니다. 간단한 기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인의 국당 31. 광복군 40. 국민대표대회 그래도 끼어있다. 여기 끼어있죠. 23. 주석 부주석 개헌은 몇 차기헌? 5차기헌. 5차기헌은 44. 44. 그래서 다가 나라. 다가 나라. 다가 나라. 3번이죠. 3번. 3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정은 무조건 나오고 역시 지방직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 다룬 영화 있었잖아. 그거 제목 뭐지? 건국전쟁 때문에 건국전쟁 때문에 이슈가 된 게 임시정부랬죠. 임시정부.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도 있으니까 임시정부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출제가 된 겁니다. 지방직도 굉장히 유력하죠. 쉽게 냈죠. 참 쉽게 냈다. 15. 작년 국가직. 올해 국가직이죠. 작년 국가직 정답인가 그 지문에 이 조선교육령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기출문제 풀이할 때인가인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인가? 얘기했어요. 조선교육령 또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출제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1차 조선교육령은 1911. 2차 조선교육령은 1922.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이 1, 2월 달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 작년 국가직 문제 풀어주면서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출제됐죠. 그래서 얘는 순서문제니까 차에 들어갈 것은 1919년이죠. 19년. 2, 8 독립선언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보기 전주의 선생님이 문제 냈어요. 문제 냈는데 순서문제. 순서문제 냈다. 그런데 학생들이 엄청 틀린 거야. 틀려가서 선생님이 엄청 뭐라고 했잖아. 아니 2, 8 독립선언에서 연도도 모르냐고 날 쳤어 선생님. 기억나세요 반장? 기억나요? 미안. 항상 나만 기억나는구나. 선생님이 날 쳤어요. 이거 어떻게 2, 8 독립선언에서 연도 모르냐고. 이 연도로 냈네요. 1919. 그래서 3.1운동의 배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성재대는 24. 6.205는 86. 1,886. 뭐야. 보안에는 1904. 다 연도문제. 연도문제. 그래서 이 문제들 보니까 무조건 연도가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도는 웬만한 건 다 알아야 돼. 웬만한 걸치는 것들은 연도를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이 되겠습니다. 순서문제. 16. 가해 제기간 사실로 오른 것은 강조 나왔으니까 더이상 읽을 필요도 없겠다. 보니까 어때요. 강조가 목종을 죽이고 천추태우 죽이고 어때요. 죽이고 현정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시후 황보유 등이 가를 받들어 왕위에 올랐다. 그럼 이제 목종이 죽었으니까 현정이죠. 현정. 그래서 선생님이 현정 나온다고 문제도 많이 내고 노래 불렀죠. 왜 그렇죠? 고려 거란 전쟁. 원래 현종을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현종을 안 내 원래. 출제 안 해요. 그런데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이슈가 있으니까 현종을 낼 것 같았는데 출제가 됐다. 이게 현종. 그래서 강조의 정변으로 현종이 직역이 된 거죠. 그래서 현종 때는 위기잖아요. 거란이 쳐들어와서 위기였죠. 그래서 거란의 짐작을 불법으로 막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을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정답으로 한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 풀이할 때. 답 4번. 1번. 윤관이 별무받은 편성 건의했다. 숙종. 숙종. 외적. 홍본적 쳐들어와서 국왕이 안동에 빤스런했다. 누구죠? 공민왕. 공민왕. 빤스런. 공민왕. 서희단판 강동육주는 성종. 성종. 현종. 현종 때 거란의 짐작을 불법으로 받기 위해서 초조대장경.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원래 현종 안 낸다. 그렇지만 최근에 드라마 때문에 이슈가 있었다. 다음. 17. 가나사의 사건 묻고 있습니다. 가. 순종의 인산일. 순종의 장례식이죠. 장례식 때 터진 만세운동은 60만세운동. 고종의 장례식 때 터진 게 3.1만세운동. 순종의 장례식 때 터진 게 60만세운동. 1926이죠. 그러나 광주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충돌했대요. 광주 학생항일운동. 광주 학생항일운동. 29죠. 그런데 얘는 기출문제 그대로 된 겁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나온 적도 있고 쌤이 똑같이 문제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사건을 물어보니까 딱 눈에 그냥 보인다. 신간해지 뭐. 27. 신간해. 신간해는 참 좋아요. 국가적이든 지방적이든 좋아하고 출제된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간해는 이제 내용으로 물어보면 항상 뭡니까. 신간해가 광주 학생항일운동 진상조사선을 보냈다. 이게 내용 답이고 아니면 이렇게 순서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직도 가능성이 있어요. 신간해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답은 신간해. 1번. 27. 진단학회도 우리가 정리했었는데 연도가 기억하다가 32년도인가 진단학회가. 32 맞아요. 34. 34. 형평사 23. 국제보상 1907. 이것도 연도문제 아니겠지 연도문제. 연도문제. 답은 1번. 신간해 나올 만한 게 나왔다. 그 다음 18. 이것도 너무 쉽다. 독립운동 그냥 거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년대 독립운동 뭐 하는 거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건국동맹은 44. 여운형. 조선의용대 노래 불렀죠. 조선의용대 38. 광복군 정부 14. 대한독립군단 22죠. 30년대는 2번. 너무 쉽다. 이거 우리 수험생들 모두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내 이거. 너무 쉽다. 그런데 얘도 보니까 연도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쉽게 내려면 이해력이 아니라 연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쉬운 거야. 이게 문제가. 그래서 지방짓도 거의 어때요. 연도나 시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어려웠던 게 김원창의 난. 김원창의 난. 김원창의 난은 내용으로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답은 그래서 30년대. 맨날 노래 불렀던 거. 조선의용대. 38. 되겠습니다. 19. 미추친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넷 중에 하나가 이 나라가 아니겠죠. 읽어볼 필요도 없다. 아이고 그냥 보자마자 2번이다. 그렇죠. 보자마자 2번.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고려시대. 주심포 건물 경화. 주심포 건물 뭐 있죠. 주심포 건물 고려시대. 심. 수. 봉. 부부. 부부. 강릉객사. 강릉객사. 그래서 수덕사. 수덕사 대웅전. 안동. 봉정사 급락전. 부석사. 부석사. 무량수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안기법 우리가 같이 노래 불렸잖아. 심수봉 부부. 강릉객사. 노래 불렸죠. 그래서 1. 1. 3. 4가. 고려. 그럼 얘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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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선생님이 나온다고 무조건 나온다고 소리쳤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트렌드. 최근에 트렌드가 건축사를 참 좋아해요. 원래 건축사가 원래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사가 전 정권 때부터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방지기 또 건축사 또 낼 거야. 이게 건축사. 그러면 이제 건축사를 더 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용도 더 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얘네가 대장이니까 내용까지 있죠. 막 주심포랑 맞배 지붕이랑 팔짝 지붕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봐둬야 돼. 내용도 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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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법 뭐죠. 17세기. 17세기. 팔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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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기 사찰들. 팔상전. 팔상전. 그래서 법주사. 법주사. 팔상전. 그리고 구례. 화엄사. 각항전. 각항전. 제가 조선시대. 조선시대. 답은 2번이 되겠고. 이제 금산사. 미륵전. 그런데 쌤이 1월달인가 2월달인가 구례. 화엄사 갔다 왔어요. 갔다 수업시간에 얘기한 적 있습니다. 가요 이쁘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쌤이 다 가봤는데 법주사 팔상전. 도 최근에 갔다 왔고 금산사 미륵전으로 최근에 쌤이 간 적이 없어. 여기 한번 갔다 오려고. 갔다 와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제됐고 또 나올 수 있다. 쌤이 생각인데 그러면 얘네들. 얘네들. 17세기 팔강미죠. 얘네들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역으로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공통점 뭐가 있어요. 외부는 외부는 다층이나 내부는 하늘하고 통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잖아. 그래서 등등등으로 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주사 팔상전은 어떤 내용이 있냐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겁니다. 답 2번. 마지막인가. 마지막 20번은 좀 의외였죠. 원래 이력 안 내거든. 안 내는데 갑자기 냈어요. 뭐지. 가게 한 날. 가게 한 날. 가게 한 날. 가글 하는 날인가. 미안해. 가게 한 날. 뭐지. 기관지가 한글이니까 이 단체. 한글 연구단체. 한글 연구단체. 보시죠. 국문연구소. 한글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 조선 광문에 이거는 한글과 관련이 없어 보이죠. 대한자강에는 뭐였죠. 고종의 강제퇴 반대운동이 있죠. 관련 없고. 조선호 연구에. 맞은 것 같죠. 조선호 한글이니까. 그러면 둘 중 하나겠지. 어떻게 찍어야 돼요. 뒤로 가야지. 뒤로. 찍을 땐 뒤로. 찍을 땐 뒤로. 둘 중에 깔릴 때 찍을 땐 뒤로. 가 되겠죠. 그래서 가게 한 날. 1926년도. 조선호 연구회가 정했고. 그다음에 이게 한글날. 한글날이 된 거 아니겠지. 한글날.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쪽에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에는 잘 나와. 한능검에 잘 나와. 라고. 모르더라도. 그냥 뭐. 추론해서 풀 수 있는. 상식적인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얘 맞추려면 어때요. 다 봐야겠지. 얘 맞추려면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봐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까지 맞추면 100점 가겠죠. 얘 틀렸으면 뭐. 이제 뭐. 한 90이나 95점 가겠죠. 맞춰야겠지. 반장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어요. 이렇게. 속가서. 그렇죠. 이게 자꾸 상식 문제. 맞췄어요. 네.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다. 그렇죠. 상식이 있죠. 지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갑자기 등장한 것들은 잘 찍어야겠지. 알면 좋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개는 우리가 항상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나왔고. 두 개는 좀 어때요. 하나는 좀 내용 치고 들어갔고. 하나는 좀 새로운 거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알면 좋고. 모르면 좀 그 문제 안에서 대응하면 되겠죠. 그런데 항상 두 개 정도는 그렇게 돼요. 항상 두 개 정도는.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 격차를 좀 벌리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직도 아마 그러겠지. 지방직도 한두 개만 좀 흔들 것이고. 나머지는 흔드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직은 사실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저희 군단위는 90점 맞으면 그냥 붙어요. 군단위는 붙고. 시도 한 95점 맞으면 붙습니다. 요즘에. 요즘에 커트라인들이 많이 떨어진 거 알죠. 그래서 무조건 100점 맞으면 좋지만. 100점 안 맞아도 요즘에 커트라인 많이 떨어져가지고. 90점 이상 맞으면 다 해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쫄 필요 없고.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트렌드는 뭐죠. 최근에 이슈가 있는 것들을 적용시킨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볼 줄 아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트렌드를 반영시켜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좀 연도죠 연도. 연도를 좀 확실히 외우고. 시기를 확실히 봐라. 이게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직 본이라 고생하셨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제 지방지가 한 3개월 남았으니까. 3개월 동안 또 정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인 100점을 쉽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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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